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캐 입니다 6월 15일자 수익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익 1191,74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세 상당히 혼조세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 좁은 박스권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보다 좀 매매를 빨리 제가 접었습니다 어저께 제법 큰 손실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또 페이스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고 마인드 컨트롤 좀 더 제가 열심히 해서 다행히 오늘도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하면서 저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손실나면 안올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손실도 어저께 제법 큰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 수익보고 드렸구요 오늘도 다행히 잘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제 실시간 방송에 두 분이 오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지켜보시더라구요 매매하는 사항들 제가 오늘 설명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매매 포인트 올 동안에 제가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간히 제가 왜 진입하느냐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드렸고 설명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구요 19회 보시면 오늘 매매 내용 나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